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천에 주셨다고요. 사모님이 꼭 한 개 받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내가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회원은 안 드려요. 그러나 저하고 유튜브하고 주면 내가 주죠. 거기에 사장님이 이천에서 여유 있는 분들 토론 자리를 만든다 한다. 여유 있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내가 가야돼요. 연대 가서 여유도 많이 했고 여유도 있고 연대 가서 토론을 했고 그때 그런 심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발효라는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 사람과 같이 발효를 공유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제의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천에 이천에 어디죠? 이천에 대월년에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요? 아모레디스 아모레디스 혹시 이천에 구독자분께서 좀 마음에 여유 있고 고생 많이 들으신 분들께는 우리 대표님 회사가서 차단 말씀이사 토론 자리 그런 회사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빈과 전세계 제일 비싼 부빈과 제가 이거 50%짜리 샀습니다. 50%짜리 원래 이거 30%밖에 안되는데 사장님 막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한개 사고 50%밖에 드렸습니다. 전세계 제일 비싼 부빈과입니다. 오늘 구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천에서 오신 손님인데 원래 원래 지금 이거 이거 50%짜리 샀습니다. 50%짜리 제가 지금 50% 형사하고 있잖아요. 50%짜리 이것도 샀습니다. 이것도 샀습니다. 이것도 구매해서 다 사장님 50%짜리만 다 구매했습니다. 50%짜리 500만짜리 250만짜리 이렇게 구매 다 했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3600 정도 갑니다. 3600짜리 이천에서 조금 전에 손님 오셔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총 한 5개 샀습니다. 이것도 지금 50%짜리에요. 50%짜리를 구매했습니다. 50%짜리 다 다 50%짜리 다 우드슬랩 우드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번째가 건조, 두번째가 가공, 세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한목재 우드슬랩입니다.